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오늘 날짜는 우리가 2020년 11월 14일입니다. 14일 토요일 오전이구요. 자 선생님이 사실은 미리 이렇게 좀 올리려고 했어요. 근데 사실 선생님도 워낙 바쁘고 이것저것 여러분들 수업도 있고 해서 좀 틈틈이 그냥 공부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은 우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렇게 보겠습니다. 자 2020년 상시 기능사 36회입니다. 여러분들.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먼저 어제 11월 14일 금요일날 1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서 자격증을 시험을 받습니다. 자 시험은 선생님도 결제가 10월 29일날 했죠. 사실 좀 이게 운전면허증이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. 근데 막상 책을 여니까 약간 기계 부분이 있더라구요.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약속을 했죠. 기출문제만 확실히 알고 들어가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다. 그리고 합격자는 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. 즉 바로 그때 답안을 제출하면 몇 점이다라고 나옵니다. 선생님 76.66으로 합격했습니다. 자 이번에 선생님도 이번에 시험을 치면서 느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? 수원표? 수원표? 아닙니다. 신분증이 없으면 안됩니다. 여러분들 신분증 학생증 꼭 챙겨가시고 우리 성인들 민증 또는 여권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. 예전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으면 좀 다음에 또 시험은 우선 치게 해줬지만 지금은 실기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입실이 안되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 필기시험 신청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. 자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무조건 필기시험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 접수를 해야 되고요. 자 운전기능사는 2020년 상식시험 일정은 각 시도지사마다 다 다릅니다. 여러분 큐넷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고요. 먼저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. 그 다음에 필기 접수하는데 여러분들 원소 접수 해당할지에 접수하기 그리고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. 자 수험자 기초정보는 여러분들 해당 시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 되고요. 한번 해놓으면 다 하면 편합니다. 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면제과목 당연히 없겠죠. 장애 여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.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접수하기 눌리면 여러분들 원하는 지역이 나옵니다. 자 아마 CBT 시험장은 일반적으로 아마 지사에 다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사에 가면 좀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. 아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닌구나.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리 가는 게 좋아요. 왜 들어갈 때 다 온도 체크를 하거든요. 그래서 미리 한 1시 10분이다.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제 12시 30분까지 갔어요. 그래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요. 그 안에서 내가 털렸던 문제들만 밖에서 한번 더 보고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결제하기. 여러분들 결제하기에는 일단은 다양한 방법인데 도장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거 접수가 힘들죠. 그럴 때는 무조건 무통장 입금 즉 가상계좌를 받으세요. 가상계좌를 받고 제발 가상계좌를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거 현금영수증을 눌리겠다 뭐 하겠다 그거 하는 순간에 이미 마감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접수부터 하는 게 우선이니까 가상계좌를 받고 패스 패스. 오케이?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이제 CBT. CBT 시험은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. 컴퓨터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. 예전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한데 만약에 종이로 보던 시험이 처음 아니 CBT가 처음이다. 그러면 거기 가서 꼭 손을 드세요. 이해하시겠죠?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한번 어떻게 체험하는지 체험하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물론 그날 가면 이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좀 CBT는 사실 눈도 아픕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눈보호대 같은 거 한 시간 또 쳐다보니 힘드니까 그렇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답안제출을 눌립니다. 눌리면 바로 나의 점수를 확인하고 축하합니다. 몇 점. 선생님은 76.66 지게차 합격하였습니다. 자 선생님은 총 2회만 모의고사 2회분만 봤습니다. 왜? 선생님 또 뭐 보죠? 굴삭기 보자. 굴삭기랑 지게차 문제 유행이 똑같습니다. 아주 비슷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굴삭기도 76.66 지게차도 76.66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. 이왕 여러분들 굴삭기 지게차 두 쪽에 하나만 본다? 아니요. 두 개 다 보세요.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시험을 쳐본 결과 좋았던 점은 지게차를 한 시 10분에 받고요. 지게차를 그 다음 굴삭기를 2시 40분에 받습니다.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왜? 사실 굴삭기는 모의고사 6회를 받습니다. 모의고사 6회를 받는데 한 번도 36개 이상을 못 갔어요. 그런데 지게차는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걸 들어가니까 어떻게? 딱 2회분을 했는데 둘 다 40개 넘었습니다. 자신감이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지게차 쉬운 것부터 먼저 보시고 자신감 없고 굴삭기를 보면 100% 합격하겠습니다. 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 작업 현장에서 하물을 적재하거나 하여가거나 운반하는 직무 자 문항수는 60문항을 한 시한 동안 합격기준 필기시기 100점 만점을 60점 그래서 몇 개? 36개 이상만 자 필기시험 출제기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생님이 그날 시험 본 거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. 아시겠죠? 안전관리 안전보호구 착용 100% 나옵니다. 자 위험요소 확인 100% 나옵니다. 안전 운반작업 100% 나옵니다. 장비 안전관리 100% 나옵니다. 자 작업장 점검 자 외관 점검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점검 조항장치 조항장치 100% 나왔습니다. 자 누유유 누수 확인 이것도 100% 나왔습니다. 자 계기판 점검 이거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마 전초동 방향지 이게 뭐가 교체해야 된다? 전구를 교체해야 된다.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더라고요. 그런 것들 보고요. 그 다음에 마스트가 뭔지 체인이 뭔지 이것도 100% 나옵니다. 엔진 시동 장대 점검 축전지 잘 나오더라고요. 축전지 아시겠죠? 그 다음에 하물 적재 무게 중심 어떻게 한다? 바닥에서 20에서 30cm 띄운다. 또 하물 하여갈 때 어떻게 한다? 아주 잘 나옵니다. 자 전후진 주행 하물 운반작업 이거는 아마 시기 쪽인 것 같아요. 자 운전 시약부 이것도 사실은 이거 2번 장비미 주변 상태 이게 100% 나옵니다. 자구 중간 중검 안전 주차 이거는 아마 시기 쪽이고요. 자 연료 상태 점검 나옵니다. 외관 점검 100% 나왔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 유난류 냉각수 100% 나왔습니다. 아마 작업하고 관리지를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. 이거는 별이고요. 자 도로주행은 여러분 다 아시죠? 이거는 당연히 나온 거예요. 당연히 운전면허 정도 수입입니다. 자 응급 대처입니다. 응급 대처 자 고장식 응급 대처 교통사항 이거 앞에 얘기했죠? 운전면허하고 비슷합니다. 항상 뭐 사람부터 구해야 된다. 자 장비 구조입니다.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. 연료 구조 익히기 전기 장치 익히기 전우진 주행 장치 익히기 유압 장치 익히기 작업 장치 익히기 이거는 100% 다 나왔습니다. 자 선생님 비유를 따질게요. 장비 구조가 선생님 느낌에는 한 60문제 중에 한 10개에서 20문제 한 15문제 정도 플러스 바이너스 나왔던 것 같아요. 15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안전관리도 한 5문제 작업자 점검도 한 5문제 그 다음에 뭐 하물 적재방법도 한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해서 60문제 나왔습니다. 제일 비율이 높은 거는 장비 구조입니다. 아시겠죠? 이 부분만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으면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자 선생님 약속했죠? 선생님은 분명히 기능사 시험 여러분들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언제 한 6회 정도만 풀고 털린 것만 찍고 넘어집니다. 그러면 100% 합격입니다. 선생님은 그 굴삭기를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. 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실기시험 출전 문제입니다. 아 선생님도 흥분됩니다. 자 시험시간 4분 우리가 지금까지 4분을 위해서 4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. 여러분도 화이팅 합시다. 아시겠죠? 화이팅! 자 이 부분은 선생님 또 자세하게 실기 테스트해서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 직접 운전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performance screw 뚜껑 저 이렇게 선물를 蓄 우 한글자막 by 한효정